요리사 복장을 한 여성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레스토랑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4시간 후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서울의 중심부, 한식의 혁신과 전통이 공존하는 강남구에 천상의 맛집이라는 유명 레스토랑이 있었다. 40년 전 김준호 셰프가 설립한 이 레스토랑은 혁신적인 한식 요리와 완벽한 서비스로 전 세계의 미식가들을 매혹시키는 한국 요리의 중심지가 되었다. 김준호 셰프의 외동딸인 김미래는 향신료의 향과 부엌의 분주함 속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그녀에게 요리에 대한 사랑과 한국 요리 전통에 대한 존중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미래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후 하버드대학교에서 MBA를 마쳤다. 김준호 셰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28세의 미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고 가족의 유산이 될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와야 했다. 장례식 날 천상의 맛집은 설립 이래 처음으로 문을 닫았고 음식 냄새 대신 위대한 셰프를 기리는 꽃향기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다. 장례식 3일 후 미래는 가족 변호사인 박정훈과 만났다. 중년의 박 변호사는 두꺼운 태의 안경을 쓰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강남의 한 오래된 건물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김양, 아버님께서 유원장 낭독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엄숙하게 말문을 열었다. 진행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천상의 맛집을 운영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눈물로 붉어진 눈을 한 미래가 겨련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박 변호사님. 아버지의 기억을 기리고 그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열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그의 표정이 진지함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음, 김양,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싶어 하신 것이 있는 것 같군요. 미래는 호기심에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준호 셰프께서 레스토랑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다. 유원장에 따르면 당신은 한 달 동안 천상의 맛집에서 가명을 사용하여 견습 요리사로 일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당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지 않고요. 젊은 상속녀는 놀라 말을 잃었다. 한 달이요. 견습 요리사로요? 하지만 왜죠? 박 변호사는 계속 읽어 내려갔다. 김준호 셰프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미래야. 네가 나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천상의 맛집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핵심을 알아야 한다. 이 한 달은 네가 배운 어떤 책이나 수업보다 더 많은 것을 사업에 대해 가르쳐 줄 것이다. 이 경험의 가치를 이해할 거라 믿는다. 미래는 의자에 기대 앉아 정보를 받아들였다. 한편으로는 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의 좌절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과 아버지의 열정과 연결될 기회에 흥분되었다. 그럼 그동안 누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나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유언장에는 현 수석 셰프인 이상훈 씨가 이 기간 동안 임시 책임자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는 당신의 존재나 이 유언 조건에 대해 알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상훈 셰프를 떠올렸다. 그는 15년 넘게 레스토랑에서 일해온 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유언장에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젊은 여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서서 변호사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박 변호사님. 월요일부터 아버지의 레스토랑에서 한 달간 견습 요리사로 일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미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불안감, 떠나온 세계를 재발견하고 싶은 호기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굳은 결심이 그녀를 채웠다. 미래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한 달이 단순히 요리와 가업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 그녀를 비밀과 음모,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운명의 반전과 마주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월요일 아침 미래는 가족집의 옛 침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특징적인 밝은 갈색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평소에 갈색 눈 대신 회색 컬러 렌즈를 착용했다. 단순한 요리사 유니폼을 입고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안녕, 김미래. 이제부터 난 박소희야. 그녀는 새 정체성을 위해 선택한 가명을 혼자 중얼거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이제 소희가 된 미래는 천상의 맛집의 뒷문에 나타났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인사 담당자인 정영숙 씨였다. 60대의 건장한 체격에 엄격하면서도 친절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아, 새 견습생이구나. 정 씨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말했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군. 미래는 그녀의 눈에 서린 우울한 표정을 보며 생각했다. 김준호 셰프의 상실감이 레스토랑 곳곳에 스며든 것 같았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희입니다. 미래는 평소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 소희 양.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고 모두에게 최선을 기대한다. 따라와 주방을 보여주마. 미래는 정 씨를 따라 레스토랑 복도를 지나며 새로운 눈으로 모든 세부사항을 관찰했다. 향신료 향과 도마 위에서 칼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주방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셰프들과 보조들이 동기화된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 주목해. 정 씨가 안 나온 채 했다. 이쪽은 소희, 우리의 새 견습생이야. 잘 대해주고 필요한 걸 가르쳐주길 바란다. 미래의 눈이 주방을 둘러보며 각 얼굴에 머물렀다. 몇몇은 친절한 미소를 보냈고, 다른 이들은 자신의 일에 몰두한 채 그녀를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모든 것의 중심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이상훈 셰프가 있었다. 미래는 이상훈 셰프를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그의 태도, 다른 직원들이 그의 존재에 반응하는 방식이 그녀가 기억하는 것과 달라 보였다. 아니면 그저 그녀가 처한 이상한 상황 때문에 상상하는 것일까. 소희 양, 기본부터 시작할 거야. 정 씨가 그녀의 생각을 인터럽팅하며 말했다. 준비구역에서 민수를 도와줘. 민수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로, 쉽게 웃는 얼굴과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소희 양. 그가 농담을 하며 그녀에게 칼을 건넸다. 양파 좋아하길 바라. 우리한텐 자를 양파가 백만 개쯤 있거든. 처음 몇 시간은 분주한 활동 속에 흘러갔다. 스프레드 시트와 프레젠테이션을 다루는데 익숙했던 미래는 곧 손이 아프고, 양파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불평하거나 약점을 보이지 않기로 했다. 짧은 휴식 시간 동안 미래는 비판적인 눈으로 주방 디나믹스를 관찰했다. 그녀는 미묘한 긴장감, 이상훈 셰프가 보지 않을 때 직원들 사이에 교환되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발견했다. 한 순간 그녀는 젊은 주방 보조인 지은이 사소한 실수로 셰프에게 심하게 꾸중 듣는 것을 보았다. 항상 이런가요. 그녀는 민수에게 조용히 물었다. 고개로 눈물을 슬쩍 닦는 지은을 가리키며, 민수는 주에 깊게 주변을 살핀 후 대답했다. 김준호 셰프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후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 이상훈 셰프는 원래도 대만딩했지만 최근엔. 그의 길을 피하는 게 좋아.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보를 마음에 새겼다. 하루가 지나면서 그녀는 더 많은 유사한 사건들을 목격했다. 과도한 질책, 경멸적인 발언, 그리고 천상의 맛집의 특징이었던 열정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듯한 전반적인 긴장된 분위기였다. 근무 종료 후, 지치지만 결의에 찬 미래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타르실로 향했다. 유니폼을 벗으면서 그녀는 두 웨이트리스 사이에 조용한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소문 들었어? 한 명이 말했다. 이상훈 셰프가 연구개발 예산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대. 쉿, 조용히 해. 다른 한 명이 대답했다. 그런 얘기하다 들키면 잘릴 수도 있어. 미래는 숨을 참으며 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했다. 횡령? 아버지가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그의 유산을 배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미래는 관찰하고 들은 모든 것을 노트에 적었다. 그녀의 마음은 질문과 이론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의 레스토랑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더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가 단순한 견습생 역할로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 김준호 셰프의 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 잠자리에 들며 미래는 결심을 했다. 이번 달 동안 단순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계획이 필요했다. 더 깊이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증거를 모을 방법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결심을 안고 미래는 잠이 들었다. 주방, 비밀 그리고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아버지의 얼굴을 꿈꾸며 날이 갈수록 소희 역할의 미래는 동료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그녀의 헌신과 빠른 학습 능력은 주목받았고 곧 단순한 준비 작업에서 주방의 더 복잡한 책임으로 승진했다. 어느 오후 부주방장인 김재현에 감독해 된장찌개를 준비하던 중 미래는 기록상으로는 저장고에 있어야 할 핵심 재료들이 몇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 재현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렇게 빨리 재료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가요? 부주방장은 주위를 살펴본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 소희 씨. 김준호 셰프가 돌아가신 후로 주문량이 항상 부족해 보여. 이상훈 셰프는 비용을 최적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이상훈 셰프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너희 둘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 거야? 일이나 해! 미래는 김재현이 수석 셰프의 존재에 눈에 띄게 긴장하는 것을 알아챘다. 이 반응과 지난 며칠간의 관찰들이 더해져 그녀의 사태 파악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날 밤 근무를 마친 후 미래는 직원 휴게실에 앉아있는 민수와 지은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확인하며 시작했다. 최근에 레스토랑에서 뭔가 이상한 점 없었어? 민수와 지은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결국 지은이 입을 열었다. 소희 씨, 우리 모두 느끼고 있어요. 재료품질이 떨어지고. 근무 일정은 점점 더 대만딩해지고. 분위기도 김준호 셰프가 계시지 않은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사촌이 회계 부서에서 일해 장부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말하기가 두렵대. 미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여기 그녀가 필요로 하는 확인이 있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녀가 조용히 제안했다. 지은의 눈이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커졌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 미래가 제안했다. 증거를 모으고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하는 거야. 함께 일한다면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밝혀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도 몰라. 민수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위험할 거야. 민수가 말했다. 들키면 알아 미래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김준호 셰프가 우리가 그의 유산을 위해 싸우기를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녀의 말은 둘 모두에게 울림을 주는 것 같았다. 잠시 침묵 후 지은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할게요. 저도 김준호 셰프는 제게 아무도 주지 않았던 기회를 주셨어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민수는 깊이 한숨을 쉬고 덧붙였다. 나도 함께 할게.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그렇게 미래의 비밀팀이 탄생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세 사람은 조용히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민수는 회계 부서의 인맥을 이용해 송장과 재무기록 사본을 입수했다. 지은은 친화력 있는 성격으로 다른 직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관찰을 공유하도록 만들었다. 미래는 경영 지식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심스러운 패턴을 찾았다. 어느 날 밤 미래가 위장을 위해 임대한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의 발견을 검토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 좀 봐. 미래가 재무기록의 일련의 거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거액의 돈이 해외 계좌로 이체되고 있어. 그리고 이 날짜들이 우리가 고급 재료를 대량 주문해야 할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 하지만 그 재료들은 절대 주방에 도착하지 않아 지은이 점들을 연결하며 덧붙였다. 민수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이건 대단한 일이야. 우리는 대규모 횡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미래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의 유산이 바로 눈앞에서 약탈당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녀가 겨련히 말했다. 우리가 이것을 제시할 때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해. 제시한다고? 누구한테? 지은이 호기심에 참목소리로 물었다. 미래는 잠시 주저했다. 그녀는 말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밝히려 하고 있었지만 민수와 지은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다. 이사회에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게 되면 직접 이사회에 제출할 거야. 그녀의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민수가 물었다. 우리는 그저 주방 직원일 뿐이야. 미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그들을 완전히 신뢰할 때였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줘야 할 게 있어. 그녀가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말하기도 전에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 모두를 놀라게 했다. 경찰이다. 문 열어. 세 사람은 공포에 질린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발견되었던 걸까? 누군가가 그들을 배신한 걸까?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가운데 미래는 문으로 다가갔다. 문 너머에 무엇이 있든 맞설 준비를 하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은 아파트에 울려 퍼져 미래의 민수 지은을 제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미래가 마침내 문을 열자 이상훈 셰프와 두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분명 경찰이 아니었다. 어. 어. 이상훈이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쥐새끼들이 냄새 맡지 말아야 할 곳에서 기웃거리고 있군. 미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위장이 발각되었고 이제 그녀뿐만 아니라 민수와 지은도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상훈 셰프님. 미래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을 시작했다. 이건 보이는 것과는 달라요. 오. 나는 정확히 보이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 김양. 이상훈이 그녀의 진짜 성을 강조하며 대답했다. 아니면 소희라고 불러야 하나. 민수와 지은이 숨을 들이켰다. 혼란과 배신감이 섞인 눈빛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김씨? 당신은 김준호 셰프의 딸인가요? 지은이 속삭이듯 물었다. 미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네, 맞아요. 그녀가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왜 내가 여기서 위장하고 일하기를 원하셨는지 알겠어요. 아, 이상훈이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내 아버지는 항상 너무 영리했지. 하지만 이번엔 그의 작은 계획이 실패했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상훈 셰프님. 미래가 물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분노가 솟구쳤다. 아버지는 당신을 신뢰하셨어요. 이 레스토랑은 아버지의 인생이었다구요. 그리고 그는 나에게 빚졌어. 이상훈이 소리쳤다. 그의 침착한 가면이 잠시 무너졌다. 나는 수년간 일했어. 혁신하고 창조했지. 그런데 그는 항상 모든 공을 가져갔어. 그가 죽었을 때 나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가질 기회를 받던 거야. 이상훈이 말하는 동안 미래는 민수가 조용히 전화를 꺼내는 것을 눈치챘다. 그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를 바랐다. 이제 이상훈이 침착함을 되찾으며 계속했다. 너희 셋은 나와 함께 갈 거야. 천상의 맛집에서의 너희 미래에 대해 할 얘기가 많아. 만약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면 말이지. 이상훈의 부하들이 그들을 잡으려 다가오는 순간 폭도에서 소란이 들렸다.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며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들어왔고 그 뒤를 박정훈 변호사가 따랐다. 이상훈 씨, 당신은 횡령과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선언했다. 이어지는 장면은 혼란 그 자체였다. 이상훈은 도망치려 했지만 빠르게 제압되었다. 그의 공범들은 수갑이 채워져 아파트 밖으로 끌려나갔다. 혼돈 속에서 미래는 민수와 지은에게 몸을 돌렸다. 그들은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안해요. 미래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말하고 싶었지만 민수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이해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를 충분히 신뢰해서 조사에 포함시켜준 것에 감사해요.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중인 것 같았지만 김준호 셰프의 유산을 지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박정훈 변호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김 양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당신은 사업을 운영할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에 대한 헌신도 보여주셨습니다. 미래는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맡긴 임무를 완수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동료들을 찾고 가업에 대한 자신만의 열정을 발견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지은이 물었다. 미래는 친구들과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가 겨련히 말했다. 천상의 맛집을 재건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좋게 만들 거예요. 아파트를 나서면서 미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상훈의 정체를 밝혀낸 것에 대한 안도감, 민수와 지은의 충성심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점점 커지는 흥분,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기리며 요리계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상훈의 체포 이후 며칠은 활동의 소용돌이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천상의 맛집을 이끌게 된 미래는 법적, 재정적, 운영적 책임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여정의 혼자가 아니었다. 민수와 지은은 미래의 초기 기만의 배신감을 느끼기는커녕 그녀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자 협력자가 되었다. 함께 그들은 새로운 리더십팀의 핵심을 형성했고 각자 레스토랑 재활성화 프로젝트에 자신만의 강점을 가져왔다. 어느 화창한 아침, 미래는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한 달 동안 비밀리에 일했던 주방 앞에 서서 그녀는 겸손과 결의가 섞인 태도로 직원들에게 말을 건넸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저를 견습생 소위로 알고 계셨죠. 그녀가 시작했다. 오늘 저는 김준호 셰프의 딸이자 천상의 맛집의 새 책임자인 김미래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며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열정과 재능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지만 미래는 자신감 있게 계속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는 걸 압니다. 이상훈의 배신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미래를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는 단순히 레스토랑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항상 원하셨던 가족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미래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녀는 주변의 얼굴들이 불확실성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마침내 열정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았다. 첫째, 그녀가 발표했다. 우리는 직원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중요한 결정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언은 열렬한 박수로 맞이 받았다. 둘째, 우리는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고 증가시킬 것입니다. 혁신은 항상 천상의 맛집의 핵심이었으며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여할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미래는 젊은 셰프들의 눈이 이 전망에 빛나는 것을 보았다. 셋째, 모든 직원의 근무 조건과 복리 후생을 개선할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팀이 성공적인 사업의 기초입니다. 이 지점에서 박수는 환호성으로 변했다. 마지막으로 미래가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단순히 그가 세운 탁월함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을 이 벽을 넘어 확장함으로써 기릴 것입니다. 우리의 요리에 대한 열정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설을 마쳤을 때 주방의 분위기는 전기가 통한 듯했다. 미래는 일부 오래된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고 젊은 직원들의 얼굴에는 희망에 찬 미소가 있었다. 이어지는 몇 달 동안 천상의 맛집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다. 민수가 이끄는 직원위원회는 귀중한 아이디어와 피드백의 원천이 되었다. 이제 자신의 요리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지은은 연구개발 부서를 이끌며 한국 전통과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한 요리를 만들어냈다. 미래는 사업의 모든 측면에 몰두했다. 그녀는 공급업체와의 회의, 주방에서의 시식 세션, 팀과의 전략기획 사이를 오가며 하루를 보냈다. 밤에는 종종 늦게까지 남아 숫자를 검토하고 미래를 꿈꾸었다. 이런 늦은 밤 중 하나에서 미래는 깨달음을 얻었다. 사무실에 있는 아버지의 옛 사진을 보며 그가 항상 음식을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이 아이디어를 마음에 품고 그녀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지역자선단체를 위해 자금을 모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을 식탁 주위에 모을 수 있는 자선 만찬 시리즈였다. 미래가 경영권을 인수한 지 6개월 후에 열린 첫 번째 행사는 대성공이었다. 천상의 맛집의 주방은 전통 한식 요리를 현대적인 하우테추이신에 프레젠테이션과 결합한 5코스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 지역 기업인 예술가, 사회복지사, 자선단체, 수혜자들이 섞인 다양한 손님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었다. 그날 밤이 끝나갈 무렵 활기찬 대화와 새로운 인연들이 형성되는 호를 바라보며 미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기리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방법을 찾았다.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미래가 돌아보니 정영숙 씨가 눈물 어린 눈으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마워요, 정 씨. 미래가 자신의 감정도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어요. 밤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갈 때 미래는 잠시 텅 빈 주방에 머물렀다. 그날 밤 요리의 향이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았고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과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섞여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이 가져올 도전과 승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래가 천상의 맛집의 경영권을 인수한 그날 밤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 레스토랑은 옛 영광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요리 현상이 되었다. 미래의 리더십 아래 사업은 김준호 셰프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방식으로 번창했다. 화창한 봄날 아침 미래는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깨어나는 서울의 분주함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 한 잔과 세 개의 맛 잡지 최신호가 들려있었다. 표지에는 천상의 맛집이 실려있었다. 풍경을 즐기고 계세요 사장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래가 돌아보니 이제 레스토랑의 총지배인이 된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래가 미소를 되돌리며 대답했다. 기억나요? 우리가 내 작은 아파트에 숨어서 레스토랑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때를. 민수가 웃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음모자에서 요리 혁명의 리더가 되었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천상의 맛집은 단순한 레스토랑 이상이 되었다. 그곳은 요리 혁신의 중심지,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의 모델, 그리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 그 혼란스러운 첫날들에 탄생한 아이디어인 직원위원회는 이제 성공적인 참여 경영의 예로 비즈니스 스쿨에서 연구되고 있었다. 한때 수줍은 주방 보조였던 지은은 이제 한국 요리의 경계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연구개발팀을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아마도 미래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를 위한 무료 식사 프로그램일 것이다. 자선 만찬 시리즈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매주 수천 명에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대규모 사업이 되었다. 미래씨, 민수가 그녀의 생각을 인터랍팅하며 불렀다. 기술팀과의 회의 시간이에요. 새로운 재고관리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발표할 준비가 되었대요. 미래는 흥분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재료 사용을 최적화하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이 새로운 시스템은 천상의 맛집을 산업의 최전선에 유지해온 일련의 기술 혁신 중 최신작이었다. 회의실로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주방을 지나갔다. 미래는 잠시 멈춰서서 점심 서비스를 준비하는 셰프들과 보조들의 조직된 발레를 관찰했다. 향신료 향과 칼질 소리, 끓는 냄비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그녀에게 소의로 일했던 한 달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항상 놀라워요. 미래가 중얼거렸다. 뭐가요? 민수가 물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녀가 주방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민수가 미소 지었다. 우리 이야기와 똑같죠. 그렇지 않나요? 미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에 담긴 진실을 인정하며 그들의 여정은 도전, 예상치 못한 반전, 의심의 순간들로 가득했지만 최종 결과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기술팀과의 회의는 성공적이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레스토랑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미래 혁신에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미래는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이미 가능성들을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었다. 이 기술을 사용해 다른 레스토랑들이 음식 낭비를 줄이도록 도울 수 있을까? 절약된 자원으로 무료 식사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을까? 회의가 끝난 후 미래는 예정된 화상통화를 위해 사무실로 향했다. 들어서면서 그녀의 눈은 책상 위에 액자 사진에 머물렀다. 그녀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단 1년 전 그녀가 아들 민준이를 입양했을 때의 사진이었다. 싱글 맘이 되기로 한 결정은 그녀의 삶에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성장하는 요리 제국의 CEO 역할과 모성을 양립하는 것은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열정적으로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통화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미래는 자신의 개인적, 직업적 삶이 어떻게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얽혀 있는지 생각했다. 레스토랑은 민준이의 제2의 가족이 되었고 직원들은 마치 자신들의 아이인 것처럼 그를 돌보고 사랑했다. 화면이 밝아지며 중년 남성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미래 씨,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 부장님. 미래가 대답했다. 강 부장은 한국의 식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는 NGO의 이사였다. 확장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다음 한 시간 동안 미래와 강 부장은 천상의 맛집의 무료 식사 모델을 다른 도시로 확장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야심찬 프로젝트였지만 미래는 이것이 음식을 선한 힘으로 사용하려는 그녀의 사명의 논리적인 다음 단계라고 확신했다. 통화가 끝나자 미래는 의자의 기대한 자 흥분과 향수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라면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 더욱 흥분하셨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의 생각이 중단되었다. 지은이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간신히 억제된 흥분의 표정이 있었다. 미래 씨, 이것 좀 보세요. 지은이 그녀 앞에 접시를 놓으며 말했다. 미래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접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전통적인 한국 요리의 현대적 재해석이었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 그 요리에서 풍기는 향은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웠다. 정말 대단해요, 지은 씨. 미래가 한 입 맛본 후 말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예요? 지은이 미소 지었다. 김준호의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님과 미래 씨가 경영을 맡은 이후 이루어낸 모든 것에 대한 헌사예요. 미래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완벽해요. 그녀가 겨우 말했다. 그날 밤 미래가 민준이를 재우면서 아이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할아버지가 아주 특별한 레스토랑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야기해줄까? 미래가 제안했다.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네, 들려주세요. 미래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녀는 단순히 레스토랑의 이야기 이상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가족, 열정, 극복,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그녀가 이어받아 전해줄 차례였다. 옛날 옛적에 미래가 시작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요리를 사랑하는 준호라는 사람이 있었단다. 말을 이어가면서 미래는 깊은 평화와 목적의식을 느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지만 모든 도전과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그녀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그녀는 천상의 맛집의 이야기와 그녀 자신의 삶에 아직 많은 흥미진진한 장들이 쓰여질 것임을 알았다. 팔에 잠든 민준이를 안고 주방의 향이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맴도는 가운데 미래는 내일이 가져올 가능성들을 꿈꾸어 보았다. 아버지의 유산은 안전했지만 그녀 자신의 유산은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일 매 요리 그들의 음식을 맛보는 누군가의 얼굴에 피어나는 매 미소와 함께 미래는 자신이 사랑과 가족 그리고 모든 일을 연결하는 음식의 위대한 이야기에서 자신만의 장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